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라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드 커브리지 또는 다른 말로는 테스트 커브리지 라고 합니다 코드 커브리지는 소프트웨어 테스트계의 케이스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나타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달성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량 개념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 중에 하나구요 네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 중에 하나고 단위 테스트이면서 구조기반 테스트고 다른 말로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왜 화이트박스 테스트냐 블랙박스 테스트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나 작동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작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하는 기법입니다 즉 내부 구조는 블랙박스로 두고 입력되는 입력되는 값에 의해서 목표된 결과가 출력 되는지를 보는게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와 동작을 검사하는 테스트 기법으로 개발자 관점 소프트웨어 내부 소스 코드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즉 소프트웨어 내부의 소스 코드를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바로 코드 커버리지와 연결되어 있다 즉 코드 커버리지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한 종류이면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달성한 지표, 정량적 지표를 표현하는 도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커버리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개별 조건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제 조건식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개별 조건식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와 B, 그 다음에 A와 C 이 두 개를 개별 조건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전체를 묶은, 즉 이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문에 결정이 되는 전체를 전체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별 조건식과 전체 조건식은 어떤 개념으로 쓰이냐면 밑에 보이는 결정 커버리지하고 조건 커버리지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정 커버리지와 조건 커버리지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문 커버리지부터 짚어볼게요 구문 커버리지는 코드 실행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코드 한 줄이 한 번 이상 실행되면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 라인 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목표되는 라인 수가 한 줄이라도 지나가면 충족되는데 그러면 전체 라인 수에서 몇 개 라인을 지나갔느냐가 퍼센트로 표현되겠죠 그게 이제 구문 커버리지의 커버리지 달성률이 되는 거고요 결정 커버리지는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결과가 참 거짓이면 충족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결정 커버리지는 결정 커버리지는 이 전체 조건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했죠? 결정 커버리지는 전체 조건식이 참 또는 거짓이냐를 보는 거예요 조건 커버리지는 조건 커버리지는 개별 내부 판단 기준이고 각 내부 조건이 참 또는 거짓이면 돼요 즉 조건 커버리지는 이 개별 조건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결정 커버리지는 전체 조건식이 참 또는 거짓이냐를 보는 거고 조건 커버리지는 개별 조건식이 참 또는 거짓이냐를 보는 겁니다 결정 포인트는 참 또는 거짓의 결정 기준, 다른 말로는 뒤포인트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결정 커버리지는 디시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조건 커버리지는 컨디션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커버리지 종류를 보면 앞서 본 것처럼 구순 요새 나온 것처럼 일단 구문 커버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 커버리지가 있고 조건 커버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과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조건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과 조건을 조금 변경한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중 조건 커버리지가 있어요 요거 당연히 다 외워야 됩니다 기술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걸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코드 커버리지가 1교시로는 MCDC 즉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직은 좀 출제가 빈번하지 않습니다만 풀이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감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코드 커버리지를 풀이형까지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이긴 하지만 다 출제되는 경향이 높고요 기술자 시험에서는 풀이형으로 자주 출제되는 빈도는 높지 않지만 준비는 꼭 해둘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확히 이해부터 해야 되겠죠 자 구문 커버리지 프로그램 내의 명령문 수행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구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문 커버리지가 100%라는 것은 모든 구문을 다 테스트했다는 뜻이 되겠죠 굉장히 강력하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문 커버리지는 100개 구문 중에 필요한 구문 서너 개만 통과돼도 구문 커버리지는 달성됐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100개 중에 3개는 3% 정도가 달성률이 되겠죠 결정 커버리지는 프로그램 내의 전체 조건식이 전체 조건식이 참 한 번 거짓 한 번의 결과를 수행하는 것만 합니다 결정은 전체 조건식이라고 그랬죠 전체 조건식 지금 그러니까 이 오른쪽 결정 테이블 예시는 if a and b 입니다 and 조건입니다 and 조건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일 때 d 포인트가 0 또는 2를 가지게끔 실행되면 된다는 뜻이고 제가 그래서 결정 테이블 예시해 보면 굵게 박스를 치 놓은 게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결정 테이블을 결정 커버리지는 d 포인트 중심으로 참 또는 거짓만 돌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 커버리지는 개별 조건식이기 때문에 a와 b 조건이 각각 참 또는 거짓으로 돌면 된다는 겁니다 즉 a 기준으로 1과 0 b 기준으로 0과 1 이렇게 돌면 된다는 거고 전체 조건식과는 무관하게 동작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건은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결정과 조건 또는 조건과 결정을 합해놓은 즉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즉 d 포인트도 만족해야 되고 a, b의 개별 조건식도 만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결정 커버리지인 cdc는 d 포인트가 0과 1 또는 거짓과 참인 경우에서 a, b가 0과 1 0과 1을 갖는 즉 a 입장에서도 거짓과 참 b 입장에서도 거짓과 참인데 이때 d 포인트도 거짓과 참이어야 돼요 즉 d 포인트도 참 또는 거짓을 가지고 a도 참 또는 거짓 b도 참 또는 거짓을 갖는 그 조건식을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 조건식이 이 모양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물론 a, b가 이 모양 아니더라도 d 포인트가 0과 1을 만들 수 있죠 다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답을 쓸 때는 이 케이스를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조건 결정 커버리지가 d 포인트와 d 포인트 그러니까 전체 결정된 것과 개별 조건식 전체 조건식과 개별 조건식 각각의 합의라 합의라고 했잖아요 조건 결정이 그런데 변경 조건 결정은 각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 조건식의 독립적으로 영향을 줘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걸 볼게요 지금 d 포인트가 0 제외됨이라고 표현된 요 영역을 보면 이때 A, B가 0, 0인데 A를 만약에 1로 준다 하더라도 d 포인트가 변경되지 않죠 왜냐하면 엔드 조건은 엔드 조건은 A, B가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잖아요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B 중에 어떤 거라도 참이 된다 하더라도 d 포인트는 참이 될 수가 없죠 즉 바뀌지가 않죠 A, B 중 한쪽이 A, B 중 한쪽이 변경되더라도 d 포인트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테스트하는 게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예요 쉽죠 MCD 실교시 많이 나오거든요 자주 나와요 정의는 개별 조건식이 개별 조건식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d 포인트 전체 조건식에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 진리표에서 내가 바뀌더라도 d 포인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엔드 조건일 때는 엔드 조건일 때는 A, B가 0, 0이고 d 포인트가 0인 걸 빼는 거예요 근데 O아 조건에서는요 O아 조건에서는 d 포인트가 1이고 A, B가 1, 1인 걸 빼면 돼요 왜냐하면 O아 조건은 O아 조건은 O아 조건 내가 이걸 표현해 줘도 하여튼 다음 페이지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O아 조건은 A, B가 1, 1일 때 1이고 즉 A, B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참이거든요 O아 조건은 그건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어쨌든 O아 조건과 O아 조건의 소위 말하는 불진리표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거를 풀 수 있다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번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O아 조건은 A, B가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 O아 조건은 A, B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가 참 이게 불진리표의 핵심 다중조건 커버리지는 결정명령문 내에 모든 개별 조건에 대한 모든 조합 모든 개별 조건에 대한 모든 조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진리표를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중요한 거 ISO 16162 등의 국제표준에서는 구문, 분기, MCDC 커버리지 주로 MCDC 커버리지 100% 요구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나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앞서 배웠던 코드 커버리지에 대한 풀이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명령문을 어떻게 실행되는지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복잡한 제 흐름도를 가지고 아마 풀이를 할 때인데 그 풀이를 하기에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드 조건일 때 엔드 조건일 때는 지금 엔드 조건일 때는 요와 같은 불진리표를 가지고 있고요 오와 조건일 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OR 조건이고요 요게 엔드 조건이에요 불진리표도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문 커버리지일 때는 프로그램 내의 명령 프로그램 내의 명령문 프로그램 내의 명령문 구문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D포인트가 1인 거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엔드 조건일 때는 가고 맞죠? 엔드 조건일 때는 가고 오와 조건일 때는 마바사 중에 하나면 되죠 구문 커버리지는 D포인트가 1인 경우 D포인트가 1인 경우만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결정 커버리지는 전제 조건식이 참 한 번 또는 거짓 한 번 앞서 설명드린 대로 D포인트가 1 또는 0인 거를 찾는 겁니다 자 구문 커버리지는 1 결정 커버리지는 1 또는 0 그러면 지금 엔드와 오와에 대해서 결정 커버리지는 D포인트가 1 또는 0이기 때문에 엔드 조건일 때는 1 가죠? 그 다음에 나다라 중에 하나만 실행하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오와 조건일 때는 알을 먼저 실행 0인 걸 실행하고 마바사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초 정보가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어려운 구문을 형성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찾아 나가면 돼요 불진리표를 통해서 그 구문들을 진행해 나가면 되거든요 조건 커버리지는 개별 조건식이 참 한 번 또는 거짓 한 번이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엔드 조건일 때는 AB가 각각 1 또는 0을 가져야 되고 C 또는 D 오와 조건일 때는 C 또는 D가 1 또는 0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엔드 조건이 나다고 오와 조건이 바사라고 표현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고 그렇죠 둘 다 둘 다 만족해야 되죠 요게 결국은 결국은 앞에 좀 전에 보신 요 설명 요 설명과 일명 상통하게 이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찬찬히 뜯어 보시면 된다 요 표를 보시면서 조건 결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뭐라고 그랬죠 개별 조건식이 전체 조건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엔드 조건일 때는 엔드 조건일 때는 000을 D포인트가 0이고 AB가 0인 거를 빼면 되고 오와 조건일 때는 D포인트가 1이면서 AB가 1, 1인 거를 제외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찾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모든 개별 조건에 대한 조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불대수를 다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O가 되고 O가 조건은 마바사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풀이형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봐야 되는데 요 정도 커버리지 별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은 나머지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